신의 한수 채널도 그렇고 P14 채널도 그렇고 두 채널 다 진실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생긴 이런 트러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분 다 악의적인 의도도 없는 것 같고요. 다 진실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감정선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붉어진 것 같은데 그냥 원만히 화해하시고 좋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신의 한수처럼 선도하고 앞장서 나가는 그런 채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별의별 소리도 다 들었을 거고 모바일 언론사로서 스트레스 풀라는 상황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3시 31분을 주장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고 신의 한수 입장에서도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현장검진까지 마치고 이 방향으로 달리려고 하는데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제 P14 채널하고 싸우게 된 거라고 보고 또 그 대응 과정이 너무 좀 반감을 살 정도죠. 일반 사람들한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P14 채널을 옹호하는 상황도 많아진 거고 또 P14 채널도 봤을 때 진심을 다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건 맞죠. 근데 뭐 한간에 제기하는 그 의혹 제기들이 약간 리스키한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사건이란 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진실 여부는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P14 채널에 대한 의견 역시 존중되어야만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쪽 다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고 서로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영향력 큰 두 채널이 싸우게 되면은 좋아하는 곳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. 이렇게 싸워가지고 서로 분탕질하고 서로 몰락하고 서로 피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유튜버 전체를 다 매도를 하겠죠. 나중에 모르겠어요. 이권 다툼 이런 얘기로까지 음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그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두 채널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하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혼자만의 방식으로 독고다이로 뜰 겁니다. 제가 끝을 본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닙니다. 결과로 보여드릴게요. 이상 두혜지였습니다.